장애인들의 명의를 사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은 브로커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수사 범위를 크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는 장애인 단체를 끼고 이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 공급을 노렸습니다. 청약 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 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간부가 가담해 대상자를 집단으로 소개하고 알선율을 받으면서 불법은 더 손쉬웠습니다. 부동산 브로커에게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해주고 이 브로커는 장애인 특별 자격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인데도 버젓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불법을 자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이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감등보를 다 떼서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넣는데 내가 명의도 못 받고 불안할 게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분양권은 단번에 수천만 원씩 프리미엄이 훌쩍 붙어 판매됩니다. 중개 보수를 법정 기준을 넘어 터무니없이 높게 받은 중개업자,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지수 확립을 위해 부동산 수사 범위를 확대 강화할 계획입니다. 집값 담합, 부정 토지 거래 허가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집중 시시할 계획입니다. 5달에 걸쳐 불법행위자 100여 명이 수사망에 걸려들었고 두 공정특사경은 브로커와 불법에 가담한 54명에 대해선 형사 입건, 만 8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